안녕하세요. 시험보느냐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올해 2015년 국가직의 경우는 일단은 영역별로 봤을 때 전체 영역을 비교적 골고루 출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의 문제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난이도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 문제와 비교적 국가직의 경우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를 출제를 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법령에 대한 문제인데 전자정부라든지 또 공무원 인사 제도라든지 예산 과정에서 법과 관련된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돼서 행정학에서는 어느 정도는 관련 관계 법령들을 기본적으로 출제하는 방향. 그래서 기존의 어떤 출제 유형과 좀 흡사한 출제 유형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한번 문제를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을 보시면 다음 중 어떠한 정책 문제가 정책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에 가장 낮은 경우는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정책 의제 설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 뭐 비교적은 평이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번이 되는데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았을 때는 아무래도 그 사회 문제가 의제로 설정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거는 뭐 비교적 그 사회 문제가 정책 문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기존에 자주 나왔던 문제가 아닌데요. 최근에 들어서 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적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주의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인데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행정 부분에서 비교적 잘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는 국가의 사물을 집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즉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에 직접 설치한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치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관할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자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별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책임성 문제에 있어서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정답이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3번 직위분류제. 직위분류제의 경우는 굉장히 출제빈도가 좀 높은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비교적은 좀 문제를 쉽게 출제를 하게 되는데요. 직무의 난이도, 이제 곤란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직위의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구분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직위분류제 수립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직무 분석의 경우는 직무의 종류에 따른 분류로서 수직적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결정되는 게 직류, 직렬, 직군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직무 평가의 경우는 곤란성에 따른 분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수평적 분류가 되겠죠. 직급과 등급이 결정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그 다음에 등급 이런 것에 가장 부합되는 보기가 직무 평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4번 앨리슨의 세 가지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앨리슨 모형의 경우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일타시피다. 그래서 한 문제를 출제를 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정책결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합리적 행위자 모형, 1모형이 되겠죠. 자 조직과정 모형, 2모형, 관료정치 모형이 이제 3모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관료정치 모형의 경우 하위계층보다는 상위계층에, 그리고 조직과정 모형의 경우 2모형이 되겠죠. 에 경우는 상위계층보다 하위계층에 적용 가능성이 높고요.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전계층에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시면은 사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의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정책결정자가 결국 집단적 결정에 있어서 집단적 결정에 있어서 결국 한 사람의 결정이 일사불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직과정 모형의 경우는 결국 하위 조직에 연합이 되겠죠. SOP.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의 논리에 따라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관료정치 모형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차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주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차는 상위계층에 많이 분포하고 있겠죠. 그래서 관료정치 모형이 상위계층, 그다음에 조직과정 모형, 2모형의 경우가 주로 하위계층과 관련성이 높고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전계층과 관련이 돼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3번에 보시면 실제 정책결정은 어느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세 가지를 다 써야 된다. 이게 엘리슨의 의도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원래 국제정치적 사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쿠바 미사일 유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를 잘 출제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출제 유형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말 바꾸기 가능한 부분들, 하위계층, 상위계층 이런 경우는 충분히 말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출제 유형만 잘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5번에 보시면 이 부분도 기존의 제3종우류 같은 경우는 출제가 자주 됐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확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류, 우류의 세 가지가 있게 되겠죠. 그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기억본에 보시면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종우류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니은 번 보시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 정의를 잘못했고 목표 설정에 잘못 연결됐으니까 이게 바로 3종우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디귿 번에 보시면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거는 1종우류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1종우류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발생하지 않았는데 발생했다. 이걸 1종우류다. 라고 보는 거고요. 2종우류 같은 경우는 발생을 했는데 발생을 안 했다. 라고 보는 게 2종우류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3종우류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렸다. 잘못된 문제의 정의, 잘못된 목표 설정. 이것이 3종우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의 경우 네트워크 조직이죠.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직구조 모형의 경우는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를 양 극단으로 해서 사실 6번 문제하고 7번 문제 같은 경우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를 양 극단으로 해서 네트워크 조직의 경우는 유기적 구조에 속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구조의 유연성에 강조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환경변에 빨빨리 대응한다. 라는 측면들. 니은 번 보시면 조직관의 연계장치는 수직적 협력관계에 바탕을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뭐죠? 행정학은 수직적 하열라키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그래서 수직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틀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디귿번 보시면 개방적 의사전달과 참여보다는 타율적 관리가 강조가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다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뒤에 바뀐 현상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의 경우는 타율적 관리보다는 개방적 의사전달, 참여 이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리을 번에 보시면 조직의 경계가 유동적이다. 또 애매모호하다.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조직구조상 특징에 따라서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으로 양 극단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유기적 조직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대립형이다. 다시 얘기해서 기계적인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그리고 방향 이렇게 간다면 대체적으로 일반화시켜 보면 A, B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B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또는 옳은 것 이렇게 골라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기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유기적 조직의 경우는 아무래도 기억본에 보시면 직무의 범위가 좀 넓게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계층제 조직의 경우는 계층이 늘어나면서 일반적으로 직무의 범위가 좁고 통솔 범위가 좁게 나타나고요. 유기적 구조는 반대로 넓은 직무 범위를 특징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 번에 보면 책임관계의 분명함은 기계적 구조가 오히려 좋은 것이겠죠. 유기적 구조보다는. 왜냐하면 기계적 구조의 경우는 수직적으로는 계층제, 수평적으로 전문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이것은 기계적 구조에 관한 설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니은 번의 경우는 틀렸다. 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디귿번에 보시면 몰인간적 대면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몰인간적 대면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얼굴을 주로 맡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 계층제, 수평적 전문화의 경우는 자기가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몰인간적 대면관계의 경우는 기계적 구조에 대한 설명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리을 번에 보시면 유기적 구조의 경우는 의사소통 채널이 상당히 당원화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기계적 구조의 경우는 계층제, 관료제 조직이기 때문에 수직적 계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유기적 구조의 경우는 의사소통이 있어서 수평적인 증명도 강조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다원화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미은 번에 보시면 높은 공식화 수준 공식화가 높은 경우는 기계적 구조니까 유기적 구조와 좀 거리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비읍 번에 보시면 무호한 책임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책임관계가 기계적 구조라고 한다면 유기적 구조의 경우 책임관계는 비교적 무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제가 평소에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보세요. 여섯 가지 중에서 세 개가 맞아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맞는 거를 찾는다면 결국 기역, 리을, 비읍 번이 맞기 때문에 이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지금 계속 책임관계 문제가 지금 중요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책임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하나였을 때 한 기관에서 또는 한 명이었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관임사무 같은 경우에는 위임사무에 있어서 단체임사무가 있고 기관임사무가 있는데 기관임사무의 경우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자체로부터 자치단체장액에 위임된 거다. 이걸 완전히 국가사무라고 그랬죠. 국가사문데 단체장액에 위임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3번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기관임사무를 많이 처리하다 보면 일성기관의 지위에 선다.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의 성격을 띄게 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4번에 보시면 전국적으로 획일적 행정을 강조함으로써 특수성이 희생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책임의 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한 기관이 또는 한 명이 담당을 했을 때 책임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는데 결국 기관임사무 같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상급지자체가 자치단체 장액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양쪽이 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얼만큼 책임져야 될지 그런 것들이 애매모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의 경우는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게 행정국가시대 이론과 섞여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됐는데요. 자 옳은 것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법제론 쪽 접근방법이죠. 공식적 제도나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에 거는 맞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시문이 길었을 때 앞에서 제시문이 길었을 때 뒤에 핵심이 있는 거고 보기가 길었을 때 앞에는 맞고 대개 뒤에는 틀린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태적 측면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법제론 이런 법제론적 측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나왔다? 결국은 행태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 행태론이 너무 지나치게 원자적 설명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제도론이 나왔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태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은 후진국 행정현상을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이론 구축의 자극을 주어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굉장히 익숙한 보기가 되겠죠. 자 뭐가 틀렸을까요? 행태론이 아니라 이거는 생태론에 관한 설명이 되는 것이 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여기 이제 경제학이죠. 경제학.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적 전체주의가 아니라 개체주의를 사회학초 신제도주의의 경우는 반대로 방법론적 전체주의의 입장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라고 봐서 이건 이제 앞뒤가 바뀌었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4번에 보시면 옳은 것이니까 신공공관리론의 경우 기업 경영의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형평성이나 책임성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건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10번을 보시면 이 문제는 사실이요. 신공공관리를 비판하고 나온 것이 신공공서비스론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신공공서비스론에서 제가 7가지 원칙을 주의하라고 했죠. 실제로 이 문제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결과적으로 고객이 아니라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공공관리에서는 시민을 고객으로 보는 데 비해서 신공공서비스론의 경우는 시민을 주권자로 보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 옳게 고치시려면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민을 주인이 아닌 고객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한다가 아니라 시민을 시민을 고객이 아닌 주인의 관점에서 볼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바꾸시면 오른편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요즘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